저번 시간에는 파일의 크기, 또 그 파일을 담는 저장장치의 용량이라고 하는 주제로 알아보았죠? 용량이라는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저장장치는 그 데이터를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컴퓨터에는 하드디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저장장치들이 이것저것 붙어있을 건데요. 그 저장장치에 점점 더 많은 데이터들이 쌓일 거 아니에요? 사진이 됐건 음악이 됐건 영화가 됐건 여러분이 지우지 않는 이상은 그것들은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저장장치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어떠한 데이터도 저장할 수 없게 되면서 컴퓨터는 이런저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또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저 데이터 중에 불필요한 것들을 찾아내서 삭제하는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컴퓨터에 있는 이 저장장치의 상태가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자 윈도우 세븐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이 윈도우 탐색기를 열어보면 되겠죠? 윈도우 탐색기는 윈도우키와 알파벳2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키보드로 보여드리면 자 여기 윈도우키와 알파벳2를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탐색기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중에서 여기 컴퓨터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선택하시면 자 오른쪽 화면에 여러분 컴퓨터에 붙어있는 여러가지 저장장치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있고요. 그리고 CD-ROM이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 위치라고 해서 네트워크 드라이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각각의 드라이브마다 이 데이터의 상태를 암시하는 이 그래프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 하드디스크는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저장장치입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고요. 내장되어 있는 하드디스크 안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고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19.8GB 중에서 10.5GB를 사용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제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는 20GB, 여기 19.8이니까 20GB라고 할게요. 20GB를 저장할 수 있는데 그 중에 10GB를 더 저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네모난 이 그래프가 있는데 여긴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끝까지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어떠한 데이터도 저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컴퓨터가 말썽을 일으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네트워크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465GB 중에 351GB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여기 이동식 미디어디스크 장치의 CD-ROM 같은 경우는 지금 표시가 안 되는 이유는 제가 저 CD 드라이브 안에다가 CD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CD 같은 경우는 뭐 좀 다른 저장장치들이랑은 좀 다른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뭐 무시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은 여러분이 어떤 저장장치를 컴퓨터에다가 장착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도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컴퓨터 오래 쓰다 보면 이 저장장치가 너무나 많은 데이터를 저장한 나머지 더 이상 저장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컴퓨터에 있는 파일 중에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저장장치를 추가하거나 교체하시거나 하셔야겠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추가나 교체는 뭐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저장장치에 있는 파일 중에 불필요한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시작 메뉴 이렇게 보시면 왼쪽 클릭하고요. 모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 보면 보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보면 자 시스템 도구가 있고요. 이걸 다시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디스크 정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요. 자 이건 뭐냐면 컴퓨터를 오랫동안 쓰다 보면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는데 그 중에 많은 데이터들이 사실은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불필요할 만한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은 데이터들을 이 윈도우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추천해 주는 겁니다. 이건 아마 당신이 필요 없을 거야 라고 추천을 해 준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이라고 적혀 있는 것 앞에 이렇게 체크가 돼 있으면 여기 체크된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에 해당되는 파일들이 삭제가 됩니다. 임시 인터넷 파일도 앞에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확인을 눌렀을 때 임시 인터넷 파일에 해당되는 것들이 삭제가 되는 거죠. 그 밑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체크 체크를 해주시면 여기 있는 그 각각의 항목들이 삭제 대상으로 추가가 되면서 여기 보시면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삭제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용량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최대 162MB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체크했을 때 그 총합이 162MB고 현재 체크되어 있는 것들의 합이 56.7MB라는 겁니다. 근데 다 삭제하면 되지 왜 이렇게 했냐 라고 하면 이건 컴퓨터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해서 만약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이 각각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은 여러분이 컴퓨터를 쓰다보면 여러 가지 다운로드를 받잖아요. 그것들을 삭제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슈지톡은 컴퓨터에 있는 어떤 파일을 삭제하게 되면 파일이 바로 삭제가 안되고 여기 보시면 여기 슈지통이라는 것 안에 파일이 들어갑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 슈지통을 이용해서 복구를 하게 되면 삭제된 걸 다시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슈지통이고 슈지통을 비우겠다. 비우겠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정도를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뭐 삭제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이 파일을 영구적으로 삭제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방금 제가 체크해서 선택한 파일들을 영구적으로 삭제하겠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복구가 안되니까 잘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자 파일 삭제를 누르면 디스크 정리 유틸리티가 컴퓨터에서 필요 없는 파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면서 여긴 녹색 바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죠. 다 끝나면 자동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서 삭제한 만큼의 용량을 절약을 하니까 그만큼 저장장치를 더 많이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그 기능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아무것도 저장할 수 없을 때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자주 사용하시면 이 컴퓨터의 속도도 조금 빨라질 수가 있고요. 물론 컴퓨터의 여유 공간도 늘어나니까 종종 사용하시면 좋은 기능입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업으로 다시 들어가서 여기 보면 윈더스트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발음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윈더스트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여러분 컴퓨터 안에 있는 수많은 파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에는 엄청나게 많은 파이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는 여러분이 만든 것도 있고 시스템이 알아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만들어진 파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파이들 중에 그 파이들의 각각의 크기들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시해줘서 정말로 컴퓨터에 큰 부담을 주는 용량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파이들이 어떤 것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준 프로그램이 윈더스트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사용법에 대해서 다음 동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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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